오늘 이 말씀에는 큰성 바벨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폐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에 니무로시 세운 바벨론이 있었고 또 그 유명한 너부가네살왕의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바벨론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바벨론성이 무엇인가 그걸 게시록 17장 3절로 5절에 말씀해 보면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계속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5절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에게 붉은빛과 자색옷을 입은 한 여자가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을 탔는데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또 그 몸에는 참남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인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큰 바벨론이요 여자의 이름이 큰 바벨론인데 이것은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뭐라고요? 어미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말씀 놔둬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비밀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바벨론 그런데 이 여자는 땅에 있는 무엇들의 음료들의 어미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나왔죠 가증한 음료들 이것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데 큰 음료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걸 여러분 배웠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음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타락한 개신교회 그리고 이 가증한 것들은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음료가 있고 음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음료들은 바로 기독교 이 개신교회 안에 있는 그런 타락한 수많은 교회들을 말하는데 이것들과 우상숭배자들의 어미예요 그런데 그것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이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개시록 17장 18절 말씀 다시 17장 1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지금 이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는 땅에 있는 왕들을 이제 각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뭐라고 했어요? 큰 성이다 그랬죠 이 여자를 여기서도 뭐라고요? 이 여자는 땅에 있는 왕들을 통치하는 세상 이거 땅은 뭐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이 여자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여자가 성이래요 성,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처음에 큰 바벨론이 나오고 큰 성이 나오고 여기는 큰 성 뭐예요?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곳이냐 여기 보면 귀신의 초소라고 나와요 귀신의 초소 그러니까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사는 곳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들 여러 가지 그런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영들이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 음란의 영, 타락한 영, 술을 먹게 하는 거짓 영, 사치의 영, 허영 이런 것들, 방탄한 영 이런 것들이 더러운 영들이 여러 가지 영들이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을 그랬죠 새들을 여기서 그냥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 같은 우리가 지금 레이기 말씀하셨잖아요 까마귀 같은 거, 부엉이 같은 거 이런 걸 뭐예요? 구양의? 가증한 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새는 그런 저기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졌는데 와서 누가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이것을 해석을 해달라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을 해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밭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거기에 있는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또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요 그런데 새가 와서 이게 싹이 나야 되는데 말씀이 싹이 나야 그걸 먹어버렸다 그 새를 뭐라고 했어요? 마귀라겠죠 악한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큰 성 바빌론에는 귀신들이 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있고 각종 더러운 고가 가증한 새들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이상한 그런 우상 숭배 가증한 것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들만 이런 더러운 영들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이 아주 드글드글 하는 곳이 뭐라고요? 큰 성 바빌론이다 이거예요 큰 성 바빌론 그러면 이 큰 성 바빌론 이것이 한 짓이 뭔가 거기 게시록 18장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며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큰 성 바빌론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며 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17장에서 나왔었죠 한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포도주는 달콤한 건데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가고 망국을 무너뜨려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어요 정치적으로 결탁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는데 정교 분리야 그런데 결탁을 해가지고 세상의 왕들하고 결탁을 하면 믿는 자들이 여러분 어때요? 그들과 음행을 해도 영적으로 볼 때 음행을 해도 그다음에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 활동하는 이런 상인들 이런 어떤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사치의 세력 이걸 돈을 팡팡 쓰고 허황되게 이렇게 하는 세력들을 그렇게 하는 일에 같이 또 이게 이 여자가 놀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한 자가 누구인 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개시록 17장 1절 2절을 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나 여기 많은 무리에 많은 무리는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민족이라겠죠 네 17장 15절에 나왔어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데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방원들 위에 그럼 세상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17장부터 이제 이 음녀의 심판에 대해 나오는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줄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똑같죠? 지금 18장에서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17장에 이미 이 여자를 왜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여기 반복되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귀신의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요? 귀신의 처소라겠죠?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것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술 먹게 하는 영, 거짓말 하는 영, 타락의 영, 배교의 영, 허용의 영, 교만의 영, 살해의 영, 자산의 영, 음란의 영 등 각가지 영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 우상 숭배자들과 각종 종교를 가진 자들이 섬기는 잡신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카톨릭, 로마 카톨릭 그래서 이 큰 바벨론 성은 뭐냐면 큰 바벨론 이거는 뭐냐면 바티칸이 있는 바티칸이라는 말이 점쟁이라는 뜻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말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벨이래요 바벨 여기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이라는 게 나왔어요 바벨 그랬죠? 바벨, 니무롯이 뭐를 했어요? 탑을 쌓았죠 하늘에까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벨이라는 게 뭐냐면 혼란 혼란, 혼돈, 이런 혼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은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의 문이라는 뜻인데 지금 큰 성 바벨론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잡다한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더러운 악령들 이런 것이 다 모여있는 데가 뭐냐면 바로 큰 성 바벨론인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가정한 것들의 어미이며 음료들의 어미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지금 WCC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료들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들의 어미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섬기고 있는 종교를 통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어때요? 바로 이것이 WCC를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세계 모든 종교,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동방정교, 영국, 성국회 등 기타 모든 그런 종교와 심지어 공산주의자들 각종 미신과 토속 종교까지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종교 간의 일치를 이루자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 WCC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도 거기에 노란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 지난번에 2013년도에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WCC 세계 총회를 할 때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주로 앞장서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예배하고 한쪽에서는 무당들 데려다가 이런 구슬하고 거기서 신내림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고 그게 여러분 뭐예요? 바로 그게 배교요 음행이요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는 아주 그런 가장 싫어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할 때 보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짓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 멸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큰 바벨론 이 큰 바벨론 성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한지 다시 한번 거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며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러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의 이 뭐냐면은 18장 4절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서 나오는데 이 종교 이게 바로 이 큰 음료 이 큰 음료가 여러분 어때요? 17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하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뭐예요? 증인들의 피에 취하했다 이렇게 나왔죠 성도들의 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피에 취하해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는 이렇게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런 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다른 신들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섬긴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그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거짓된 달콤한 포도주와 같은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멸망일로 가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고 죽인 그 죄와 그리고 불이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 큰 바벨론이 저지른 죄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인 죄 이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리고 그의 불이한 일 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 이제 심판하신다는 걸 또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않야리라니 여기 보니까 그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지 그래서 사치를 어마어마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런 단체 그리고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데 가면 바티칸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고통과 쭉 하는데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여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토릭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니무로스의 그 부인이 세라미스인데 세라미스가 이제 니무로스 죽고 나서 그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안고 해가지고 거기서 여신 숭배 사상 성당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천주교에 가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런 여신 숭배 사상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여왕으로 여러분은 어때요? 왕구 같은 그런 존재 과부가 아니라 절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느냐 아주 교만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그러면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랬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또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또 그 행위의 갑절을 그리고 그가 섞은 그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행위의 갑절로 그가 한 못된 짓에 대한 갑절로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그가 섞은 그 자네 많은 사람을 미혹한 거짓된 교류와 이런 것으로 했던 그의 달콤한 포도주 안에 진노의 포도주를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랬죠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해둔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고통과 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이런 일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애통은 뭡니까 이것은 슬픔과 통곡하는 그런 아주 그런 일들로 애통하는 그런 일들로 그에게 갚아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고통과 애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천사를 보내서 했는데 그렇게 정말 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한순간에 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령과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여기 보면 있죠 사망, 이 사망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년병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전쟁을 통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재난을 통한 이런 엄청난 그런 죽음과 전년병으로 애통함, 슬픈 일로 애통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을 내렸어요 흉년, 기근이죠 흉년의 그런 심판, 또 불에 살라지리니 마지막 때 핵폭탄이나 아니면 수소폭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살을 수도 있지만 이런 무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 못된 짓을 한 이 큰 바벨론성, 이 큰 음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1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보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뭐라고요? 나오라 그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럼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설교의 제목이 얼마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게 설교의 제목이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 신자죠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하면 어디예요? 큰 뭐예요? 큰 성 바벨론 그러죠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여기서 뭐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그러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이것은 모든 큰 음료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타락한 기독교 개신교 이걸 다시 정확히 말합니다 기독교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혼합한 이것을 말하는 이것이 뭐냐면 큰 음료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WCC라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이걸 중심으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타락한 개신교하고 모든 종교 불교 유교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려면 다 합쳐가지고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이 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큰 음료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이 큰 음료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큰 음료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그 큰 성 바벨론 이 큰 음료 속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을 다시 말하는 큰 음료에서 나오라는 것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고 타종교와 연합하고 공산주의자 무신론자들까지도 다 함께하는 이 종교 집단 혼합주의 배교 집단인 큰 음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요즘 이와여대도 이게 미션스쿨인데 이게 거기에 보면 정현정 교수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학과 교수예요 기독교 학과 그런데 이게 흰내림을 하고 막 구슬을 하고 이래요 그리고 지는 예수하고도 예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 학과 교수예요 그 밑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신대학이라고 했죠 한국을 신자원다 해서 한신대학 원래 뿌리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데 기장의 교단 신학교인데 모든 기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옛날에 문익한 문동한 이런 사람들이 독재 타도 이렇게 하면서 뭘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가서 문익한 어떻게 돼요? 김일성하고 포옹하고 막 그랬잖아요 피안 가서 이게 여러분 반국가적인 그런 짓이죠 그런데 그런 짓을 했는데 이 뭐냐면요 지금 어떤 요소요 이 한신대학생들이 입학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되나요? 템플스테이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불교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말이에요 대구의 팔공산이 거기다가 템플스테이드를 어마어마하게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다 그렇게 한 다음에 대구 경제가 모든 게 다 바닥이 나고 대구가 뭐가 안 되고 막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신학대학에 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그 스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엎드려가지고 합장하고 전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용하는 돌, 김용옥 같은 이런 것들을 석자 교수로 데려다 놔두고 뭐 어디 기독교 서울의 무슨 대학의 손원형인가 이 교수는요 뭐 예수님이 뭐 미륵불 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 근데 요걸 이제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재적을 시켜가지고 쫓아내 있는데 또 세상 법정에서는 그 학문의 자유를 만나고 또 복직을 시키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도 가서 템플스테이 그런 데 가서 뭐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막 사회 원로로 나와가지고 맨날 나와서 예전에 서울대 교수하다가 덕성여대 총장도 하고 이런 기윤실 앤 손봉우 교수 있죠 그 사람 신학대학원 화란에 가서 공부하고 온 그런 교수인데 철학 교수였네 이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맨날 기독교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런 짓거리 이런 것들이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예수 이름만 팔지 지 혼자서 의로운 척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지금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냐? 아 이렇게 종교 간에 뭐를 하려는데 기독교 불교는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계에서 뭐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구원은 어떻게 예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그러면 불교하고 같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 받은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된 이런 배교 집단이에요 이게 음료예요 그래서 음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에 지금 WCC에 들어갔던 여러분은 큰 교회들 많죠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 큰 교단 그럼 그것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 어때요? 그것들이 가서 한쪽에서 그 백수고 저쪽에서 무당들 다 대한민국의 무당들을 얼마나 많이 불러다 놓고 구슬하고 향을 피우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 하나님께 해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고 이게 영적인 간음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들은 저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이게 뭐예요? 똑같이 음료 작은 음료지 그게 지금 더 큰 음료가 되기 위한 가정인데 여러분 여기 우리 내 백성아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여러분 내 백성아 이 음료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죠? 나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면 물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천주교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 다 못 받은 건 아니에요 타락한 기독교 안에도 구원 받은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거기 있지 말고 나오래 이 속에도 구원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그런데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고 하겠어요? 거기 있으면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써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믿음의 시조 누구예요?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어요? 바벨론에 여기에 갈데아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갈데아우르 이게 갈데아우르가 뭐냐면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래 왜? 여러분은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려요 바벨론의 니모로시 거기 바벨탑을 쌓고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하고 죄악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여러분 어때요? 데라도 거기서 그 집안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바벨론에서 뭐하라? 나와라 갈데아우르가 바벨론 땅에 있는 한 지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에서 나와 그런 거예요 나와 그런데 안 나오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종교다운주의 교회 예를 들어서 세속주의적인 교회 혼합주의적인 교회 아니면 제사도 지내고 이런 거 가서 우상 숭배도 해도 괜찮다는 이런 천주교나 이런 교회들 술 담배도 괜찮고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 다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 너희들 바벨론에서 이 큰성 바벨론 음료에게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 큰성 바벨론 큰 음료 그리고 음료 교회들에서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속주의적인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 혼합주의적인 교회 종교다운주의 교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고 지혜사진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런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를 밤마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았죠 그러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바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안 나오고 애굽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계속 하나님 못 섬기게 하려고 어디 잡으러 올라가요? 애굽에 잡으러 올라겠죠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에 있으면 이런 음료 교회 이런 타락한 교회, 이런 혼합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교회 있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어디 꼭 그런 먼데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집 가까운 데에 교회 가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두 번째 나와야 되는 이유 자 18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 여기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뭐에 참여하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제 보시죠 이제 말 지어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종교다원주의교회 우상숭배, 뭐 괜찮다 술 먹어도 괜찮다 혼합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배교하고 타락한 교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봐요 예수님 믿었어 구원 받았어 그런데 거기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연이 어떻게 돼요? 그런 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큰 성 바벨론 그 음리역에서 나와 그럼 천주교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 못하고 이들의 죄에 우리도 동참하게 돼 그러잖아요 타락한 개신교회, 기독교회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다원주의 괜찮해 이렇게 굉장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럼 죽을 필요가 없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에 어때요? 같이 휩쓸려가지고 우리도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서울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부산 백스코에서 WCC 세계총회를 할 때 준비연장했어요 그러면 거기 처음에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제 말이 많았어요 NCCK라고 해가지고 한국 교회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교회협의회 근데 이것들이 또 어젠가 그젠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무슨 성명을 발표했냐 그러면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한다고 또 거기다가 또 그런 성명을 발표해서 축하 메시지를 냈어 그리고 이제 올해는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한신다 같은 데는요 그 정문에다가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한다고 그 교문 들어갔는데 크게 프랑카드를 붙여놔 이런 아주 정신 그러니까 이 NCCK 이놈들은 이 가운데는 주사파들도 많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 통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민주의를 지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군 철수를 막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하고 북한에는 그렇게 김정은이가 박혁포로 싸서 죽이고 뭐 지 기분 내킨 대로 죽여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해요 이런 놈들이 여기가 뭐냐 목살하고 있어 이것들이 전부 뭐냐면 주체 사상에 물드는 빨갱이 새끼들 그런데 이놈들이 뭐냐면 이 WCC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이게 NCCK라고 한국기독교교협회 이것들이 앞장서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뭐를 뭐냐 오직 예수로만 구원 받는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길은 없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자고 하니까 그때 권아무개라는 목사가 총무였는데 이게 막 한국교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 WCC 총회를 반대하면서 이런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여기서 그런 협의문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 이 총무가 이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기독교에 탈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양해 탈을 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한국교회 연합기관이라고 해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김상환 목사님 옛날에 참 내가 존경하고 좋았는데 너무 교회가 커지고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지? 그 뭐 자기는 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무당들을 얼마나 데려야 돼요? 전 세계 그 무속 그런 어떤 토속 종교 이런 것들을 대표들을 다 데려다가 거기서 그거 한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한다 해도 행동이 어떤가 보면 알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천국이나 제대로 갈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교회가 성장해서 세계 최대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런 WCC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영적인 음행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런 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잘 이게 진짜 마지막 때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회 선택이 어마어마한 배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배교 역사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교회나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부모님이 지금 같이 있지 않는데 어디 교회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장로교니까 명성교회 장로교잖아요 여러분 어디 무슨 교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어디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정통 간판만 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전부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런 걸 개인적으로 뭐하지만 그 용인의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요 어쩌다 한 번씩 들어봐요 강단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코미디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고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는데 딴소리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몇만 명이 모여 재미있어서 막 좋아서 막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제2에게 막 이런 노래나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무슨 총회장인가 뭔가 간판 쓰고 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에 있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번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데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구약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뭐라고요? 나오라고 그냥 갈데아 거기를 갈데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갈데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피하고 거기 나와서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혼합주의 교회, 종교다운 주의 교회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절대 열심히 안 전해요 아니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 받는데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만 믿고 구원 받은 걸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는 바벨론을 하여서 갈데아인을 피하고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런 걸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여기 있으면 이 음료교회에 있으면 복음 전하겠어요? 안전해 아니 종교다운 주의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여기서 구원 받는데 착하게 살아도 구원 받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 받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받고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구원 받는데 무슨 예수만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말도 안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내 백성아 그때도 바벨론에서 나와 그랬죠 지금은 큰 성 바벨론 음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고 18장 4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죄항들을 받지 말라고 거기 있으면 뭐를 받아요? 바벨론은 지금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받을 죄항을 어떻게 돼요? 함께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있지 말고 어떻게 하나?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큰 성 이제 금방 뒤에 나오죠 큰 성 바벨론 이걸 멸망을 시킬 때 심판할 때 이 안에 우리가 나오라는데 안 나오고 있으면 어때요?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절대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거기 뭐 그런 데 다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세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지짐이 여호와 앞에 큼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네 14절 로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동과 고무라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죠 네 소동과 고무라 이제 소동과 고무라 성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죄가 아주 죄악이 관용했어요 특히 여기 무슨 죄가 가득했어요 동성애 그게 요즘 보세요 뭐 동성애를 죄로 여기도 안 하고 키워 죽지 않다고 그런 것들을 막 서울광장에서 해야 되고 광주에서 하고 제주에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고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망할 징조에요 망할 징조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죄인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지어가지고 성생활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아니 남성이 남성으로 여성이 여성으로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무서운 죄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건 심판을 해요 심판을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뭐냐면 소동과 고무라 성이었죠 근데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로스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또 로스의 집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너희 집에 온 사람 내 나라 우리가 같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제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해버렸죠 그리고 로스에게 말합니다 이 성 중에 너나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게 내 집에 속한 자들을 빨리 끌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곳에 멸하라고 보냈으니까 빨리 여기서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멸망의 도성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로또 첨해망 로스의 아내랑 재물을 거의 다 많이 쌓아놓은 거 있으니까 나오는 데 미적미적하고 안 나오고 지체하고 있었죠 또 로스의 속에 있는 자기 딸들하고 거기 결혼할 사이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빨리 나가자는데 어떻게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농담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 소동과 공헌하성을 멸하기 전에 천사에 의해서 로스와 그 아내와 두 딸들을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멸했어요 그때 이 성 안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멸망을 했는데 로스의 그런 사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스의 사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으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었다고 해도 이 소동과 고무라 성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함께 멸망을 당했죠 오늘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잘못된 교회, 타락한 교회, 종교다원주의, 세석주의 이런 배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다 같은 거 아무거나 어디에 가면 예수 없어? 다 예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에레미야 51장 1절로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축혀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계속 보겠어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호사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오 관통선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애원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너부간의 산의 바벨론인데 이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멸망을 시키겠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 군대를 보내서 활로 쏘고서 관통상을 받게 하고 다 엎드려지고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에레미야 선자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다 그 다음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며 끊어짐을 보지 말저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뭐라고요? 도망해서 빨리 나오래요 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며 끊어짐을 보지 말저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오 하나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보복하시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와 빨리 도망하여 나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벨론에 나오라 했잖아요 할대우라 바벨론이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2000년 전에 아니 지금 뭡니까 그 바벨론 제국 너부하네사라의 바벨론 제국에서 거기 포로 잡혀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빨리 나와 도망하여 나와 하나님이 거기 심판할 거야 나와 그래서 너희 생명을 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7절 계속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자 아니라 옛날에도 이것들이 그랬어요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여기 나온 바벨론 똑같죠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그 근본이 똑같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며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 다음에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낫지 않은 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달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은 치료 못한데 그러니까 낫지도 않고 그런 즉 빨리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어디로? 유대 땅으로 그때는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재앙을 받고 그들이 보복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때 그들도 어떻게 돼요? 함께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바벨론 안에 있으면 나도 재앙을 당해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성겨 축복을 못 받아 네가 바벨론 갈대학으로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희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성겨온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고 그리고 너를 복에 근원해야 될 거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에게 빨리 거기서 나와 도망쳐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성전이 있는 제대로 성길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가 나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내 백성아 그들의 죄 참여 아니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아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절대로 똑같지 않아 이렇게 음료교회가 있고 순결한 처녀가 있어요 성교회가 보니까 요한교시록 14장에 거기에 14만 4천명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올라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명이 새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절을 지킨 줄 알았잖아요 정절 이런 음란한 이런 영적인 음행 이런 데 빠지지 않는 순결한 교회를 다니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 틀리다? 틀려요 절대 똑같지 않아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맞는 교회를 찾아가요 자기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는데 딱 보면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걸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고 이런 것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설교가 좋아서 가장 교회 선택 기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한 80% 이상이 이 교회를 선택해요 두 번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양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선택을 해 또는 그 목사님의 어떤 인품이 좋아서 아니면 교회의 건물이 아름답게 잘 지어지고 편의시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잘 갖춰진 이런 또 교회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따뜻하다든가 아니면 교회가 뜨겁다든가 아는 사람 있어요 친구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아는 분이 있어서 교회를 선택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 집이 가까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꿈의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는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봤는데 목사님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교회를 나간다든가 지금은 이제 저는 그런 꿈은 깹니다 제가 젊었을 때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거 천국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는 너무 잘생겨도 안 되고 너무 못생겨도 안 되겠더라 제가 보는 답은 그거예요 적당히 생긴 게 좀 너무 잘생기면은 이게 여성도님들이 가만 안 놔도 그래서 목사는 너무 잘생기면 못생겨요 그런데 또 너무 못생겨도 이게 또 문제되나 영적으로만 사랑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요 아유 그냥 막 야 이거 참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돈, 명예, 이성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돈 문제라든가 명예 가지고 이렇게 잘못됐어도 다시 해보고 했는데 이성 문제로 넘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목회하기가 그래서 이제 목사를 지금은 이제 저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뭐 별볼 일 없는 사람 됐지만 이 목사를 지켜줘야 돼 젊은 목사들은 여러분이 교회 선택 기준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교회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 이걸 이제 잘 우리가 봐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어 뭐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같은데 뭐예요? 이거 엉뚱한 거 믿고 있잖아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은 엉뚱한 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냐면 이걸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정황 무호한 말씀인가 이걸 믿는가 축자 영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경에 감동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 이걸 믿는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경력 탄생을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가 그리고 오직 예수 피로만 구원 받는 걸 믿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믿는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가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는가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요거를 여호와의 증인 있죠 이 다음 보세요 여기 다닌 사람들 굉장히 착해요 제가 보면 저희 친척도 여기 다닌는데 굉장히 착해 선의 사람들이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해요? 뭘 믿느냐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위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해요? 부정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딱 부정해 그래서 이제 이 단위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 천국과 지옥을 부정해 지옥이 없다 이렇게 지옥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였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단위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 영혼 소멸 사람이 죽으면 다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고 아니 성경이 뭡니까 영혼이 영혼은 불멸한 존재잖아요 육체는 속으로 가도 영혼은 그런데 영혼 소멸 없어져 버린대 천국 지옥은 뭐 그를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영혼을 산다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보니까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잘못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잘못된 교회 오늘 시간이 이제 뭐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저기 제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 백성아 그들의 거기서 나오라겠죠? 아메? 어디서 나오라고요? 네? 큰 성 바벨론 그게 뭐라고? 큰 음료 그게 혼합이죠 막 타락한 개신교 천주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이런 것들 다 혼합된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어떻게 그런 음료에게서 어떻게 해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제대로 못 성겨 그리고 우리도 그들이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재앙을 받을 때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메? 오늘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음료 바벨론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 큰 성 바벨론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